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이번에 포르쉐 911 차량이 되었구요 에코파워팩 20C를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로로 장착을 해드렸구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블로 20, 20에서 40A까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구요 이 상태로 케이블 타이로 완벽하게 고정을 해서 잡소리가 안나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여기 플러스 쪽에 ANS 휴즈 에코파워팩에서 제작한 ANS 휴즈가 달려있구요 그래서 쇼트가 났을 때 바로 화재가 나지 않도록 바로 끊어주는 역할을 하구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방수 휴즈가 아웃쪽 플러스에 방수 휴즈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쪽으로 나가는 플러스까지도 방수 휴즈로 완벽하게 다 차단을 해드렸습니다 에코파워팩은 12V 입력이 들어왔을 때 14.7V 20A로 충전해주는 고속충전기 300W짜리 고속충전기가 달려있어서 50분만 운행하셔도 완충을 시킬 수가 있구요 그리고 현대해상 5억원짜리 배상물 책임보험과 KC인증 그리고 자동차 내성인증인 KN41인증 유럽인증인 CE인증과 미국인증인 FCC인증까지 해서 인증을 4가지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고가의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푸르쉐에 완벽하게 장착을 했구요 2000에 충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에서 7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구요 완전 방전 완전 충전 시 2000에고 중간에 시동을 켜서 살리고 살리고 하시면 바로 4000번까지 가능한 배터리입니다 자 이상 에코파워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